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천연편백화장품, 아보리덤을 소개합니다. 1970년 남해 청정지역 사천에 편백숲을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는 3만6천평, 약 14,000구류에 이르는 편백림이 조성된 사천편백림.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편백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원료이자 국산원료 최초로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은 편백수가 아보리덤 화장품의 주원료가 됩니다. 무농약으로 건강하게 자란 편백나무를 당일 벌목하여 1시간 이내의 원료를 추출합니다. 편백나무 중에서도 잎이나 가지가 아닌 목심에서 추출한 최고급 편백수와 편백오일만을 사용해 편백의 천연 피톤치드 성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대표 인기 상품인 미라클 W크림은 정제수 대신 이러한 순수 천연 원료인 편백수를 기반으로 한 미백 주름 개선의 이중기능성 화장품으로 피부를 더욱 탄력있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리덤 폼스키는 편백수의 진정 효과와 보습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세안제로 전성분 모두 EWG 그린 등극과 식약처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한 안심제품입니다. 만 ppm 고함량의 편백 심지어 오일이 들어 건조한 피부에 집중 보습이 가능한 아보리덤 멀티밤은 소용량의 스틱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용량으로 온가족 보습크림으로 안성맞춤인 미라클 멀티크림까지 다양한 편백 기초화장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보리덤 화장품은 동물 유래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에 부여하는 비건 인증 마크를 획득한 비건 화장품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화학물질 및 첨가제를 일체 배제하여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성분으로 풍부한 영양과 보습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탁월한 항균 기능까지 자랑합니다. 차별화된 원료와 고유한 기술력으로 완성한 천연 편백 화장품 아보리덤의 특별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아보리덤의 특별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